범핑 해줘야 된다. 이게 무슨 범핑일까? 아, 간만에 시상식이네요. 오늘 슈가 형 파트를 합니다, 제가. 하다가 가사 틀리면 어떡하지? 슈가 형 봐야? 이제 급파이팅, 급파이팅, 조심해. 쉬다가 갑자기 일하는데 잠이 너무 안 잠이. 일하니 참 적응해, 돈으로 그냥. 아니 열흘씩 일하려니까 잠도 안 오고. 며칠, 며칠 좀 고생해야 된다. 어우, 미치겠다. 아따, 진이 형. 오늘 레디 앤 부우야? 오늘 약간 태극팀인데, 태극팀? 형, 이거 홈팀이에요, 홈팀. 청팀? 청팀 또 그냥? 청팀이네. 정국이 청팀이네, 정국이. 정국이 청팀이네, 정국이. 청팀이 신발 좀 깔아야 해. 청팀이 신발 우린 했네. 왜 그래, 야. 조세계에서는 다 살겠다, 야. 진솔이야, 형 얼굴이 예산이야. 나도 날 멈출 수 없었나, 잡을 수 없었나? 나도 날, 나도 날. 잡을 수 없어. 잡을 수 없어. 죽일 수 없어. 야. 나도 날. 잡을 수 없어. 나도 날 잡을 수 없어. 잡을 수 없어. 왜 잡을 수 없지? 왜? 가사가 왜 그래요? 왜, 무슨. 나도 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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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어, 잡았네. 잡았지. 잡아버렸네. 잡을 수 있지. 그러면 형이, 정국이가. 나도 날 잡을 수 없어. 이렇게 보여줘. 잡을 수 있지. 잡을 수 있지. 고기까지만 하는 거야. 더 이상 할 필요는 없어요. 네. 다 있습니다. 고기까지만? 제 파트 전까지 인가요? 고기까지, 혹시 모르는 거 맞지? 빠지고... 다섯 명만 남는 거까지 가자. 고기까지 가자. 고기까지만 하죠. 어. 에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면서 들어가지 않네. 아니. 네가 아예 센서 있다가 빠져서. 다를 따라서. 나는 네가 그렇게 생각해. 포스트에 빠진다고. 그렇게 센서 뽑고는 그냥 들어가지 않아. 아 그래? 살짝 퍼져 있다가 그냥 살짝 퍼졌다가 이렇게. 이제 좀 다 넣은 건데. 누구나마 서 있습니다. 진짜 생각나요? 엔진의 장면 이거 안 하는데 이 컬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괜찮다고 해서 가는 거야 근데 오늘은 이것도 좋지? 아 계속 하는 거 있대. 3시간이 안 걸렸어. 걸려요. 일단 오늘 오늘 끝나고 제이홉과 함께하는 댄스 그룹을 세이미 댄스 브레이크 한초인데? 아 이거 안 하다 보니까 너무 아쉬워요. 그 댄프가 난 너무 아쉬워요. 리프트가 이렇게 나오니까 나 너무 이상한 거야. 아니 리프트가 이렇게 나오니까 한 번 카메라를 다 끝내야 돼. 아니 뭐 다음 세이미 앙파일 때 뭐 뭐 제이홉과 함께하는 댄스 그룹을 하고 아 그리고 간만에 하는 건데 아 그리고 간만에 하는 건데 롯 포지션도 여기 있다. 롯 포지션이요? 그러면 그니까 이거 밑에 그냥 사이즈맛으로 가려고 하니까 밑에 롯 포지션 내려와. 일자리 좀. 저 여기 있습니다. 나 여기요. 롯 포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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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퍼와 함께하는 성격 심지어 조금받 어? 그런가? 아, 참다 아, 이게 정작 안 돼 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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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how come you? Nice to meet you, man. How are you, my brother? Hey, friends. Can you help me? Sure. Can you... I'm taller in person. I can't show... I like your hat. Tell him I look at his hat. 다음엔 하나 더 남겨있어 그리고 이 부분은요. I overdone, I should've known your love was a game Now I can't get you out of my brain, ooh, it's such a shame No,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like we used to do We don't love anymore, what was I love before? Oh, we don't talk anymore like we used to do We used to do two adlibs, so we used to do the first one and we used to do the second one Okay, what was mine? I don't remember Yeah, it was just We don't talk anymore, o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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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h , ooh, oh, ooh, ooh And then together We don't talk anymore,เย, how I'm doing it and then together 애들이 바로 들어갈 거야, 이게 계속 목소리가 없으면 맨 마지막이면 The Way I Did Before 찾고 애들이 하고 있을 때 그 다음에 또 저 애들이 하고 있을 때 When you're doing the first adlib, is it okay for him to sing the original part? Yeah, sure, yeah. 그렇게 하세요. Yeah. Okay. Hey! 1, 2, 3, 1, 2, 3, 1, 2, 3, 4, 5, 6, 7, 8, 8, 9, 9, 9, 10, 9, 10, 10, 11, 12, 12, 13, 14, 15, 16, 17, 21, 12, 14, 16, 15, 16, 17, 18, 18, 19, 18, 19, 19, 20, 21, 2022. 아, 형이 형이 형이잖아,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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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형아가 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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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이잖아. 이렇게 하는데 I'm going to tell you when it's time to be at the before I'm going to tell you more I'm going to tell you more He's going to say he's happy But he's going to come out He will go home Over here I'm going to put it on the bottom I'm going to put it on the bottom I'm going to put it in the bottom 리프트 업 해도 돼요? 리프트 업 해도 돼요? 그대로 이어서 갈게요 잠깐 스탑 한 번 더 이어서 갈게요 한 번만 다시 해볼게요 Um to me Your love is a dream You make it like it All the way What a dude Talking with you We're in a new show And we've got a new show And my love is a dream We're getting a new show We're looking to get everything 아 근데 내가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혹시 말해구먼 오늘 저녁에 뵙겠습니다. 그 업체는 hè? 살해. 너가 왜요? 오, 너가 왜요? welfare. 나 평소에 내가 멈추는 거 맞죠. 너는 안 좋아. 에너지 못하는 거니까. 너 참 좋은 거 같아요. 나 compat이吗? 네. 매주nell!!"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나 밥iche는거죠? 나가 행복해 보는거죠? 말도 게 달할되는 그런 건? 그래. 저의 제작을 낸다마요. 응. 아... 아... superstar dancing right there. BTS needs an 8th member.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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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ython nuanced. 안녕! Hi, I will meet you too! You don't wanna meet everyone! Why are you friends? Good! Called load-anged бой-ereye 너, 넌 저 척 뒤에 내 빠지면 나 나 전 대한민국에다 그 왕도 나란에 벗어 내고 아무리 하얀 게 아니라 니가 잘 알다 디따 내가 난 이렇게 뭐가 나만으로 원소 사랑이 뭐 같아 님들 수 없는 것 음소연 천천히 보자 사랑하는 사람을 우울하게 가리게 어느 곳에서 널 봤을 때 이번엔 진연된 꿈속에서 빌 수 없는 꽃을 키웠어 모니터치에서 한 번 해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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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제 스토로 주고받았던 얘기 좀 하다가 인생 homepage, sunny zaman을 느꼈어 하프캠스 하니 앞에 하면 name... 아주 자 잡아주고 여기 fascinating 아 통 Section 기어 하운 노래 널 때 동안 국내팀에서 패치를 다 빼야 돼 아키테미널 그러니까 멤버들 나가는 거 동시에 패치 빼줘야 돼 멤버들이 아빠한테 패치는 건 빼는 작업을 해야 돼 여러분들은 일정에 계속을 해 아 기사 오와 그 Gore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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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션 고마워 그 편의 편? 고마워 고마워 아니, 아니 저기 찰리아, 이 노래는? 하면? 빨리 끌려. 뭐 하겠지 뭐라고. 빨리 끌려. 그게 이제 확실한... 오케이, 찰리아, 유 래디? 오케이. 렛츠고. 알겠지. 알겠지. 유 기... 됐. 아, 이거 진짜 시험. 와, 시험으로 시험. 아, 아, 끝! 와, 이거 뭐야? 부엎박이요? 와, 형 부엎박이야! 와, 왜 이래요? 저녁에. 와, 형. 왜 이래요, 진짜. 진짜. 부엎박 하나 먹어야 되는 거 아닐까? 오, 태형아. 야, 니도 그러다 나 참 쓰러졌다.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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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짜아! 이게, 그게 내 색깔. 부엎박 맛집이네. 아, 뜨거워! 와, 나 태어나서 이렇게 뜨거운 밥 처음 먹는다. 부엎박 맛있다. 부엎박 맛있다. 부엎박 진짜 오래 먹는 거야. 이런 길거리 부엎박 진짜 온답니다. 부엎박 맛있죠. 요즘 잘 안 팔아요. 포탑도 잘 안 팔고. 부엎박 먹은 지가 진짜... 시장 다면 하나만 사람 한 입씩 먹어야 돼. 한 개씩 먹어야 돼. 이런 건 아니지? 그게 거기 집에서 되게 유명하대요. 가중생이라는 거 같은데. 와, 중앙시 안에 그거 먹으러 가서 그냥 다 먹어야 돼. 그럴까? 네, 이거 한 개. 야, 포탑 하나만 더 먹어 그냥. 야, 이미 하나만 다 먹은 거 아니야? 재채기를 해? 그 정도면 붕어빵 두 개는 먹은 거 같은데. 혹시 햄버거? 아니, 햄버거래. 숟가락 한 번 먹어야 돼. 스마트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미 여러분들을 위해 멋진 퍼포먼스를 준비하는 게 생각이 나네요. 정말 모르게 결실을 맺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두 이상 만났고 앞으로 더 좋은 퍼포먼스 보여드릴 수 있도록 들어가겠습니다. 두 명의 퍼포먼스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명의 퍼포먼스를 행복하게 만들어준 트와이드 스텝이 19개월 만에 대법 다 걸자 내 빠지지 않는 꿈 속에서 수 없는 꽃을 키웠어 키웠어 아 목 다 안 풀렸는데 한 장면이 막 200번 안돼요 아미 네 뭐에요 가미? 가미? 정보! Conceiving after, serving after, yes I'm not. Yeah, yeah. Hey 하고, 내가 Charlie 이름 부를 거예요. Hey Charlie, hey Charlie. Yeah. My favorite Charlie song is We Don't Talk Anymore. It's one of my favorite songs too. 그러면 이제 Charlie가 좋아하는 BTS의 제일 좋아하는 곡이 무엇이냐? So he's going to ask you what about your favorite BTS song? Yeah. I'm going to try and time it perfectly, so. Yeah. My favorite BTS song is Fake Love. You ready?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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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Okay, let's go. Let's go. Signs right in the wall. Okay, okay. It'll be super cute. Yeah. Yeah. I love it. I mean, you're good? 라이브는 열심히 잘 하겠어요. He's going to his bed to sing. He's worried. He's worried. Just staying in Korean. I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I know, I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It's easy to just speak Korean. You know what you're talking about. Yeah. I'll just, I'll remember it. Yeah. It's not an issue. I'm going to play well. I'm going to play well. I'm going to play well. Cheer up. I'll try well. My favorite Charlotte song is We're Gonna Talk Anymore. What's your favorite BTS song? 끝났어. 아, 굉장해. 이 노래는 주 incurred 이 노래는 주로 스스로 제스쿱의 눈을 상담한다 제스쿱의 주의자 I just want you to take a look at me I don't want to move on I wish you'd have a look at me I've seen it after all because I was there one I can't move on I trust you to love you I don't want to know I'll trip you home tonight I'm just holding on to it sometimes The way I did before I don't want to know I don't want to know I don't want to keep it Keeps you out of my way Oh, it's just a shame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Like we used to do We don't love anymore About what's happening from now We don't talk anymore Like we used to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We don't talk anymore Oh, oh, whoa Ooh, whoa 여까지와 emia 사하 beleza donne우스 뭐지? 이건 왜 이런 거인 거죠 진짜 진짜 너무, 진짜, 진짜, 너무 오늘도 이렇게 해서 The Charlie 내 좋아하는 verschill empez 이 노래 네 알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노래의 좋아하는 스스로? 저희 집 애입니다 제가 저희 집 애하고요 잘했네 라이브 잘했다 잘했어 잘했어 잘해 정국인데 예 처음부터 딱 자신감 딱 잘했어 넌 아 수아 형 파트 어렵네 수아 형 파트가 어렵네요 이제 한숨 돌렸는데 한숨 돌렸쌰 잘했어 자 여기서 봉사 봉사 가세요 추천 Say me I'm out of so baby Cause I'm gonna be so sorry Say me, say me I'm out of so baby 바람이 가라 I'm so high, I'm so high 그리스 같은 모노가 같은 구름이 난 두고 이뤄워야지 I'm so high, I'm so high, I'm so high 그 눈이 내게 도망가다 가질 법적 너는 질질질질질질질 이제 시작을 시작을 그리스는 벌려 있었지만 오 해 움직이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걸까는 마음속으로 전 When I'm here You don't think you'll be gone 내 가운데 눈이 안 좋아 너의 눈이 안 좋아 너의 눈이 안 좋아 다시 새워진 너의 눈이 안 좋아 너의 눈이 안 좋아 아이고 시지는 비 notes 오 desenvol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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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느낌이 좀 흥미로 아무 grows ühl 헤이 헤이 I need love with my myself So can I miss you? You can tell me that you're my son You can tell me that you're my son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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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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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뷔 위로 인기상을 처음 봤어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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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랭 디지털 앨범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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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즈니스의 연예인 신 resonated is awesome 진짜 양념을 가지고 감사하다는 장소들 사실 이번 앨범을 작업을 할 때도 없고 그래서 저희 음악을 통해서 많은 분들한테 좋은 연예인 같거나 선한 영향력으로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런 게 특히나 이번 앨범에 통해서 전 세계에 저희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너무너무 영광이고요 저희가 원래 가수로 이렇게 연예인을 만들 수 있겠지만 이건 저의 노력뿐만이 아니라 정말 큰 행운과 지금 지켜봐주시는 많은 분들의 사랑이 있다를 정말 잊지 않고 이 타이틀, 올해 벗어난 타이틀에 걸많은 앞으로 그것도 당연시하지 않도록 더 노력하고 부족한 게 있으면 더 참아가는, 더 멋있어졌던 원투스왕의 비틀스가 되겠습니다. 와, 전부 많이 생각하지만 하나도 열심히 해서 떳떳하고 부드럽지 않으면 감소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갑시다. 열심히 일으키면, 우리 각자 시간을 사랑합니다. 일곱 개의 상이 지금 각자의 멤버선을 지고 있습니다. 일트로피, 이거 현실인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각자 하나씩 읽어보죠. 네. 남준 씨부터 하시죠. 네. 글로벌, 아, 이거 제일 귀한 상입니다. 글로벌 파퓰러, 바로 인기상. 와, 인기상. 와, 엄청난 트레이닝이에요. 오늘 금색으로 해야 되는데. 저는 베스트 매일 그룹입니다. 남자 급성. 그렇죠. 저는 또 이거 금색이네요. 아, 베스트 스파리스 오브 더 이어. 올해 아티스트. 와, 올해 아티스트. 너무 베스트 디지털 앨범 오브 더 이어. 올해 앨범이죠. 예상규의. 최고의 남자 댄스 퍼포먼스. 와. 쇼루가 풀 수 오브 더 이어. 올해 제살사. 오, 축하드립니다. 광피인님. 직접 선해주세요, 윤기 형이. 신맨변상. 이제 올해 처음 가는 상이 있죠, 저희가. 인기상. 그렇죠.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분에 정말 받은 상이에요. 맞습니다. 정말 행복하네요. 너무 행복해요. 솔직히 좀 신기했어요. 맞습니다. 여러분, 지금 파악이 잘 안 될 수 있는데 우리가 퍼포먼스 장소에서 우리 대상이 처음으로 두 개 받은 거에요. 아, 그렇네요. 진짜 대상. 대상을 처음으로 두 개 받은 거에요. 지금 금덩이가 지금 두 개가 있어요. 그래요. 순둥이 이거 비싸요. 농성한 것 같아요. 묵직하고 정말 이뻐요. 네, 저 이상은 방피님 다이어트 성공하시면 돼요. 아, 이거 못 받으시겠네. 인실이에요? 좋다 좋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여러분들의 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